안녕하세요 꽃이 활짝 피니 경사 났네 경사가 났어 온 거나 진한 향으로 가득하구나 경전은 꽃다 열리는 빛 퍼져라 와 둥둥 경사가 났네 와 둥둥 경사 났네 경사가 났어 우리 집에 겨우 날아났네 음 겨우 띵 말아본 천안공 그 자리가 명당이라네 이 분이 휘어간 바로 그 자리일세 사회장 그 저가 중간에 달하는구나 어 와둥둥 경사가 났네 어 와둥둥 경사 났네 경사가 났어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어 와둥둥 경사가 났네 어 와둥둥 경사 났네 경사가 났어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우리 집에 경사가 났네 났네 네 이진영씨 아 아